초정에서도 소외도축을 금하고 있는데, 이 귀한 것은. 주워 먹으려던 것이 아니다. 여긴 왜 욱여? 며칠만을 보는 남군한테 한다는 전마디가. 말도 없이 그렇게 집을 나가면 되겠느냐? 내가 얼마나, 어? 불편했다. 나도 너 여기 있는 거 몹시 불편이여. 얼른 집에 가. 왜 이러는 것이냐? 나도 엄연히 볼 일이 있어서 온 것인데. 아! 아! 이러지 말어. 나아가 데리고 온겨, 나아가. 지정신이여? 이 집 물건들 죄다 비싼건디. 내 뒷는 걸음걸음마다 사고치는 애를 왜 데리고 와? 나아가 육전, 육전 먹고 싶다고 하도. 내가 언제? 깜짝이야. 아아! 주워 먹으려던 게 아니야? 이거 드시고 꼭! 집에 가세요, 남군님. 그, 진심 먹으려던 것이여? 너나 먹거라, 육전. 그, 진심 먹으러 온 일이야. 그, 진심 먹으려던 것이여?